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의 존폐에 관련된 뉴스를 아마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예산낭비다. 아니다. 예술단에서 주장하는 문화의 공공성이다. 벌써 40년 된 군산시립예술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양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군산시립예술단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단원 한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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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립예술단을 보니까 합창단과 교양학단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를 안내한 곳이 잘 지어진 군산예술예술단인데 지하로 저희를 안내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 환경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습 공간도 없고 지하하고 공기도 안 통하고 그리고 산소 공급이 너무 안되다 보니까 단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양학단 같은 경우는 청각에 좀 문제가 있을 정도. 그 다음에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 합창단도 마찬가지고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에 단원이 지금 합창단 40명. 그런데 지금 연습실이 덕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연습합니까? 이 단원들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개인 연습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을 써놔요. 그래서 시간별대로 연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밖에서 보면 군산예술의전당이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인데 건축인데 실제로 이 예술의전당을 활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시는 단원들의 공간은 창문 하나 없는 어떤 지하의 공간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시에게 행정에게 요구한 적은 없었을까요? 계속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휴게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갖춰주지도 안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참 교육학생들의 연습 상황을 살펴보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의 지회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산시립예술단 지회장 김창수입니다. 지회장님은 전공이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교양학단에서 첼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단 안에는 합창단이 있고 교양학단이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은 교양학단은 현재 65명으로 되어 있고요. 합창단은 현재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와 예술단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또 내지는 의견 차이가 너무 팽배해서 심지어 뉴스 보도까지 됐습니다. 어제 오늘 일인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단원 입장에서 또 지회장님 입장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먼저 상황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번 일이 촉발된 것은 202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인 2017년도에 발생했던 문제가 근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2017년도에 일단 저희들의 정원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원래 그때 당시에는 교양학단, 합창단 합쳐서 115명이 있었거든요. 조례에 나온 정원은 교양학단은 80명으로 되어 있었고 합창단은 6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140명 안에 저희들 총원이 115명 있었었는데 저희들에게 공지 혹은 통보 그런 절차 없이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교양학단을 50명으로 합창단을 40명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정원을 90명으로 만들어놨어요. 조례를 개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네. 2017년도에. 네. 2018년 10월 1일자로요. 그 논의하고 2018년 10월 1일자로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었는데 그것이 발단이 돼서 지금 현재 2022년도부터 그 시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정원이 너희들은 정원을 어기고 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정원을 어기고 현재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교양학단 65명이고 합창단 40명이다 보니까 105명이니까 90명 정원에서 15명이 초과된 건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리고 어떤 의원님들은 그것조차도 이해를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 10월 1일 이후로 저희들은 단원들을 모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례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원들을 영입을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님들은 저희하고 예술단하고 시하고 짜고 몰래 단원들을 뽑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원님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시는 시원님들도 있더라고요. 시의회수는 자연감소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교양학단 같은 경우에는 최소로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게 이관편성 한 60에서 65명 정도가 연주단원들이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관은 관악기가 한 명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1관 편성 2명 있을 때 2관 편성 그런 편성이 있는데 전국의 모든 교양단이 낭만 교양곡 위주로 곡을 연주하려면 3관 편성까지는 필요해요. 그래서 정원을 80명 4관 편성을 100명 이상을 두고 그러는 단체들이 기본 컨셉이거든요. 기본 룰인데 일방적으로 50명으로 축소해놔서 저희들은 연주자가 빈 파트도 생기는 과정에서 모집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군산시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몇몇 의원들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단원이 많다라는 부분 말씀하셨고 경제적 논리, 효율성 측면 이런 부분들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의 어떤 근무 시간, 근로 여건,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일단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일단 시립예술단 창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조례의 설립 목적에는 그 시민들의 정사함향, 문화예술의 향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안 거거든요. 저희들은 예술단을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군산시민 26만 군산시민들한테 문화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을 정확하게 창단한 목적은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을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게 가장 큰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이번에 또 다른 단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는 막내 단원입니다. 막내 단원이시구나. 몇 년 차 하세요? 16년 차입니다. 막내를 하고 싶지 않지만 뜻하지 않게 16년 동안 막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라노의 단원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16년 차인데 막내다. 그럼 16년 동안 군산시립합창단의 소프라노는 한 명도 뽑지 않았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뽑을 경우가 있었는데 제 뒤로 들어오는 후배들이 많긴 한데 연령이 제한이 39세로 있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거나 경력이 있거나 유학을 갔다 오거나 실력 있는 분들이 뽑혀서 제가 막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소프라노 파트의 채용이 없던 건 아니었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남자 단원들의 인원 충원이 많이 부족해서 남자 단원들을 많이 뽑았지만 예술단의 저희의 복지나 이런 월급 체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 타시로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다 가는 추세여서 남자 단원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공석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단 안에서도 이직이 이렇게 빈번히 발생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더 나은 여건,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악내시다 이런 말씀이신데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와 각종 예술 행위를 더욱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다양한 여러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저희의 비정규직이나 해체설이 필요한 시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과연 이 사실을 원하는 것인가 그것이 팩트인 것 같고 제가 지금 군산에서 토베기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군산 시민으로서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자고 보면 예술단의 예산에 대해서 낭비가 지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희 예술단이 예술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낮추는 않아도 예술단원들이 군산에서 생활하면서 살면서 자녀들도 키워가면서 생활비나 가정환경의 지출로 인하여서의 군산시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받는 월급 전부의 일체는 거의 군산시에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선순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결코 지역 예산의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단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립교행학단에서 호른파트를 맡고 있는 박남수라고 합니다. 지금 입사한 지 한 12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코로나 전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각 동네마다 연주를 다녔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이 지역구 시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인사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시의원님들 인사하시면서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저희 교역단이나 합창단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하고 있고 어려운 점 있으면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으면서 행사를 못하고 이제 2022년이 왔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공무원단의 공무원연금을 받느냐 그것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태까지 15년 동안은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2012년도에 모든 것을 다 끄집어서 저희들은 그냥 연주하는 연주 다쳤는데 그 당시 잘했다는 시의원님들도 갑자기 이거는 문제다. 니네 예산 대비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기여도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큰 집단이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니까 저희들은 그냥 연주 열심히 하고 시에서 무슨 어떤 미션을 가지고 오면 저희는 충실히 거기에 따랐고 연주만 하고 다 했던 예술가들인데 갑자기 지금은 무슨 범죄 집단처럼 조례를 어겨가며 근무도 시민들에게는 근무도 5시간 하면서 돈은 몇 천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자꾸 시민들에게 외에도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연주하기에 너무 속상하고 그냥 음악을 사랑해서 연주했던 연주자들을 부리는데 지금 갑자기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어야 되고 저는 이런 모든 문제가 그래서 제가 좀 아쉽고 그 문제가 어느 한 시의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양학단이건 합창단이건 예술단이 문제가 됐다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바가 너무 적고 위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문제가 되는 단체에 와서 연주라도 한 번 보시기를 저희는 바래했어요. 그래서 와서 현장을 느껴보시고 이런 단체가 이런 연주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단체를 지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항상 의원님들 오기를 바라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운하고 아쉬운 점이 일이 터지고 상황인데도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한 의원님은 항상 오셨던 분은 계시지만 그 외에 행복의 의원님들은 연주도 보러 오시지 않으면서 이 단체가 안 좋고 미비하고 그 무슨 산수처럼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미비한 건지 그런 설명도 없고 그냥 예전부터 15년 동안 늘 해왔던 건데 이게 갑자기 다 잘못되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을 하니까 저희들은 너무 속상하고 연주하는데 마음이 즐겁지 않으니까 항상 고용 불안이 있는데 즐거운 연주고 연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여성 단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첼로를 연주하시는군요.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2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인원 충원을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고 어떤 음악적인 활동을 하면 있어서 모든 세대의 그런 공감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충원도 안 되고 필요한 인원도 충원도 안 되고 그리고 젊은 연주자들도 못 뽑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통에 대한 어려움이 음악적인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고 군산은 문화도시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프레임이 있는데 그런 문화도시라는 거의 맞지 않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게 사실 너무나 통하고 그리고 대도시를 보면 문화가 발달해야 발전해야 정말 그 문화의 수준, 도시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희를 고용했을 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프라이드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그런 게 있어서 저희를 고용하고 저희가 채용 조건에 맞게 저희는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 충실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공화 문화적인 거를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을 하고 사실 지금 쉬운 분들이 말하는 그런 대중 가수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쳤을 때 어디에서 이런 군산시립 예술단의 이런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공연의 그런 퀄리티나 그런 문화들을 얼마나 어떻게 많이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 그 예산으로 이런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를 이렇게 공공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잡고 자본주의 논리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럴 전북 함 앵커가 간다. 이번에는 합창단 단원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시립합창단 테너 파트의 이진배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원래 전북은행을 다녔었다가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노래를 시작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냥 노래를 하고 싶어서 그랬었거든요. 경제적인 논리나 여러 가지 보수적인 면을 택했다면 저는 전북은행에 있었던 것이 맞았을 텐데 그것보다 저는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군산시립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래를 했었는데 몇몇 분 시의원분들이 생각하시는 효율성과 그리고 저희 단체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 그 프레임을 계속 씌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저희 단체는 105명이 지금 현재 단원이 돼 있고 그중에 30% 정도가 군산 원래 출신이거든요. 나머지 단원들은 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전주에서 살다가 들어왔었고 이곳에서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도 울산 출신이에요. 경북대에서 들어온 사람인데 75%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지역 감소 지역 지방 소멸이라는 요즘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됐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가정을 꾸밀 때 최소 4인 가족 평균적으로 4인 가족을 했을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거든요. 이건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원분들은 생각하실 때 너무 많은 예산이 너희들한테 독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노래하고 싶어서 왔는데 어머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관에 속한 그런 단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니 어머님이 노래도 하면서 안정된 직장에 들어갈다는 것을 느끼시고 되게 우시면서 되게 저희들이 잔치를 벌였었거든요. 누가 봐도 안정적인 직장인이 됐다는 개념으로 어머니가 되게 안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직장인의 개념인데 자꾸 저희 효율성을 따지고 또 예산 낭비라는 측면으로 따지면서 계속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시는 것 같은데 그 모습에 조금 저희가 예술하는 입장에서 아까 다른 단원님 말씀하셨는데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 주변의 지인들과 제가 또 아마추어 창단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단원들과 또 몇몇 공연에 참여하신 지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공연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공연을 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공연을 접하려면 예당에 가서 서울에 가서 공연을 준비하고 들어봐야 하는데 그러면 차비뿐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해야 하고 어마어마한 표값을 내야 하고 그런데 군산에서 연관 내지도 않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같이 이 수준 높은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에 익산에서 도쿄필이라는 연주가 정명연주의자고 했었는데 그때 전성 매진됐었거든요. 그런데 표가 알석이 18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구할 수조차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동호회에서 몇백 표를 확보해 있고 또 시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몇백 표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표로 일반 시민들이 나누어 갖으니까 그 공연을 보고자 했는데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처럼 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니고 어느 특정된 계층 또 되게 좀 그런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걸 공공성으로 저희 단원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볼 때 정말로 너무나도 고맙다는 표현을 했었고 자 이번에 또 다른 단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군산시립합창 단원 테너 김성민입니다. 지금 2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연주를 계속해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시민들한테 제공했을 때 같이 공감하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뮤지컬이나 어린이 뮤지컬이나 여러 음악 활동을 했을 때 같이 공감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때 정말 뿌듯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자기들의 능력 부족을 우리 예술단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솔직히 관심이 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음악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고요. 자기들의 정치 생명력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저희가 민주당만 공천되면 당선이 되는 이런 지역에서 저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정말 여러 당이 있어서 정말 시민들을 무서워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런 지역을 저희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주당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파적인 거 그 다음에 온갖 갑질 그 다음에 청년도에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군산이 그러면 본인들이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고 저희 예술단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핍박하는 것은 시민들도 알아주셔야 되고 예산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른 데서 따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문제의 사태의 심각성을 전국에서 저희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립단체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횡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전국이 다 움직일 요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한 연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편파적으로만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의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좀 더 예술단과 행정과 의회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음악만 전공하고 음악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이거를 돈으로만 따지면 저희들이 음악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저희들의 생계 유지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조차 저희들한테 뺏어가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정말 싸우기 싫습니다. 음악만 하고 싶습니다. 음악만 하고 싶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음악만 신경 써서 정말 제대로 된 음악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싸움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단원들도 많이 지쳐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게 생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정말 저희가 음악만 할 수 있게 시민들 그다음에 의원님들 많이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설립 취지가 문화예술을 공공성의 개념으로 설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서비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불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정상적인 오디션과 함께 정상적인 절차에서 뽑혔었고 정말로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전부 다요. 전국에서 모인 모든 연주단체를 다 연주인들을 다 제끼고 오디션에 통과해서 온 사람들인데 이 실력 있는 분들이 40년간 역사 있게 정상적인 게 이어져 왔었고 시민들도 만족하고 있고 저희가 평가서나 설문지를 시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95%가 만족도가 나왔었거든요. 이 만족도가 높은 것은 시의원 분들만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오시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지유지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한 번도 안 오신 분은 있지만 저희 공연을 한 번 보신 분들은 그 위로 한 번만 보신 분들이 없는 정도로 저희들은 되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자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부분을 계속 따지는데 이 효율성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바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인구 소멸에 있는 부분에서도 이바지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다치 고려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배의 테노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낭비냐 문화 공공성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군산시립예술단 문제를 취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술단 단원들의 의견만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를 시작하면서 군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인터뷰를 직접 요청했습니다만 공청회 이후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 군산시의회 의견도 함께 전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페트럴 전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윤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